안녕하세요 아 많이 춥네요 오래간만에 운동하러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운동도 못하고 해가지고 참다 참다 못 참아가지고 그냥 공터 그런 데서 놀이터나 공터 이런 데서 운동하러 이동해볼게요 오케이 어 이거는 어 운동으로 하는 거라서요 웬만하면은 편집점 없이 그냥 롱테이크 원테이크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촬영하겠습니다 아휴 춥네 고구마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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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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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전 운동은 테스트 촬영이라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까먹은 게 있는데 스쿼트를 빼먹었네요 오케이? 스쿼트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까먹는 게 독감 아멘 들이 じっと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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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zy News including 방 Тоsbury. 잠시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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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화 어차피 테스트 영상이라 안녕 대박입니다.